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0번째 페이지 금지된 사랑을 꿈꾸는 잡지사의 금지오격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지된 장소라고 하면 바로 너의 가슴 속 너의 마음 속 이거죠 진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너의 마음 속 네. 그분께 한마디 하시죠.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뭐 아라비안 나이트 특집도 한번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신밧 때 모험하시죠. 좋습니다. 7말 8초도 지났는데 선생님은 어디 따로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 기간이 이제 실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남들 정규직이 휴가 가셨을 때 저희는 그 빈자리를 메꿉니다. 그래. 전에도 막. 여기도 약간 노리고 계시다고요. 아예 편집장님이 아니라 다른 화요일 수요일 코너가 되지. 주 3일 출연을 꿈꾸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이제 가이드 시키러는 많이 돌아다니지만 정작 본인 휴가는 못 챙기고 계신 선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목가지롱 특집. 오늘 썸문답에서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어차피 갈 수 없는 세계의 금지된 장소들을 둘러볼 텐데요. 먼저 막 올림픽을 마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 있는 한 동굴로 떠나볼까요? 동굴 굴 굴 굴 굴 굴 굴 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떤 동굴인가. 여기가 바로 라스코 동굴입니다. 라스코 동굴. 미술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미술사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만 7000년 전.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조라기보단 프랑스인들의 선조. 넓게 보면 우리의 선조죠. 우리 인류의 선조가 동굴 안에다가 소, 황소, 말 등의 그림을 그린 그런 동굴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굴의 전체 길이가 한 2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솔직히 동굴은 안에 들어간 뭐가 있는지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요. 약간 박쥐 있을 것 같고. 박쥐 정도야. 박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사통성명 하는데. 확실히. 솔직히 말해서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동굴 절대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일로 들어가면 출구가 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강원도에 동굴 투어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가이드로. 그런데 가이드인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저는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출구가 저기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못 들어가요. 가이드가 아니라 그냥 문직이 아니에요. 문직이죠. 제가 핸드폰 다 비중품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들어간 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도 용감하고 이걸 1940년에 꼬마들이 발견했거든요. 꼬마들이? 꼬마들이 발견한 것도 참 대견해요. 뭐하러 들어갔나요? 1940년도 여기 동굴이 있는 지역인 라스코 동굴이 아키텐 지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키텐 지방이 프랑스의 서쪽 지방. 보르도 아시죠? 보르도. 와인으로 유명한. 이 보르도 지방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1940년 한참 2차 대전이 한참일 그때 이 동네 아이들이요.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또 로켓이었어요.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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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이 사라진 거예요. 저기서 로켓 소리가 들린다. 저쪽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로켓 찾으러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근데 조그만 구멍이 보인 거예요. 구멍. 정말로 조그만 구멍이요. 그 속에서 개소리가 들리니까 야 우리 강아지 이쪽에 있나 보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무섭지만 우리 강아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다 들어와. 미테랑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왜요. 저한테 프랑스식 이름을 즉흥적으로 주셔가지고. 미테랑 모르세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요. 미테랑이요?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드러나네요. 옛날 대통령이에요. 옛날 대통령이죠. 미테랑 두골 다 들어와. 두골. 네. 그래서. 들어가서 강아지는 구했는데 불을 횃불을 갖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미테랑. 미테랑. 위에 봐봐. 이게 뭐야. 어? 내 눈에는 황소 그림 맛이 보이는데? 옆에 뭐야. 말 그림 아니야? 이거 누가 그렸어? 나는 안 그렸어. 그래가지고 동네에 단구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무려 17,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 때 그린 벽화로 드러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걸 처음 발견했구나. 로켓 덕분에. 강아지 덕분에 1940년에요. 이분들은 평생 아직도 살아계실 수도 있겠네. 평생 이거는 술자리에서. 이거. 평생 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발견했어. 그때 강아지 내가 제일 처음 들어갔어. 네. 그렇군요. 자. 만 7,000년 전에 그림인데. 미술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완성도가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그 당시에 어떤 권위자들이 그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인가요? 일단은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황소같이 보이는데 오록스라고 해요. 오록스. 그러니까 코끼리의 조상은 맘모스죠. 이거 참 이것도 논란이 돼요. 매머드가 편하세요? 맘모스가 편하세요? 저는 맘모스죠. 맘모스가 편하죠. 매점 가도 맘모스빵이라고 그러지. 매머드빵이라고. 매머드빵이라 몰라요. 그렇죠. 매머드빵 주세요. 그게 뭔데요? 맘모스빵이요.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의 조상은 맘모스고 현재 황소의 조상은 오록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덩치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한 4에서 5m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저기 동굴 안에 있는 그림도 우리는 황소의 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황소의 조상인 오록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걸 뭘로 그렸냐. 그 당시 물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레파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돌을 갈아서 일단 기본 윤곽은 천이든지 가죽으로 또 그렸대요. 우리 최초의 필기 도구가 돌이었잖아요. 돌이었습니다. 스톤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몸통을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로 했을까? 채색을? 그리고 붓도 없고. 붓 같은 거는 돌이나 아니면 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채색은 뭐 했냐. 자, 제가 바로 소리로 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리로. 입으로 뿌렸나요? 입스프레이요. 마우스 스프레이. 진짜로 진짜로. 물감을 입에 넣고. 염료를 물에 섞어서 입에 물은 다음에 입스프레이로 뿌렸대요. 미국 프로레슬링의 타질이라고 아시나요? 일본 레슬러 있었는데 염료 독뿌리고 이런 레슬러 있었거든요. 우리 망라니도 이제 그. 망라니. 그런데 망라니예요 완전히. 칼에다가 푹 하는 것처럼. 아, 망라니 스타일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걸 그럼 누가 그렸을까? 뭐 당시에 미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술학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현지에 살고 있는 석기시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돼요. 네. 혹시 영화 부시맨 보셨나요? 부시맨 봤지. 코카콜라병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딱. 아, 이거 뭐야, 이거. 그 부시맨 영화예요. 우리나라에 한 번 또 방문도 하셨거든요. 그 배우가요? 배우가요. 아, 진짜? 배우 인터뷰를 또 남이석 씨가 또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부족 이름이 이제 남아공에 살고 있는 산족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문명과 단절된 채로 석기시대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 친구들도 부시맨 산족들도 똑같이 벽화를 그리는데 저런 식으로 라스코 벽화같이 누가 그리냐 물어봤더니 주술사들이 그린대요. 아, 그 부족의 주술사가.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주술사가 비가 안 오면 기우제 형식으로 비가 많이 오도록 하는 비의 상징 동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걸 추론해 봤을 때 만 7천 년 전에 저 라스코 동물의 황소를 그린 사람도 당시에 그 주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주술사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이 라스코 동물이 지금은 금지구역이라는 건가요? 원래는 금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이 난 거죠. 거기 동굴 들어가면 만 7천 년 전에 그린 그 황소 그림 있대. 그래? 그럼 이번 휴가 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너도 나도 오니까 제주도 만장동굴도요. 굉장히 길거리죠. 길죠, 길죠. 만장동굴도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하거든요, 휴가철에. 그런데 이 라스코 동굴은 전체 길이가 250m밖에 안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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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벽화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일단은 고고학적으로 이걸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금지, 일반인 출입 금지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라스코 동굴은 비록 금지 구역이 됐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이른바 짭스코 동굴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럼 1960년도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고 왜 우린 못 봅니까? 이거 불공평양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분명히 이다도시님이 그랬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옆에 오리지널 라스코 동굴과 똑같은 짭스코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구경하시는 거 어떨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의 100%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록스 그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애초에 라스코 동굴 자체가 동굴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구분을 지어놨다고 하던데요? 라스코 동굴 같은 경우에는 1, 2, 3, 4. 1호 동굴은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는. 아, 찐. 찐. 네, 금지구역. 못 들어가는 거고. 2, 2 동굴은 1983년도에 바로 옆에 복제동굴. 짭스코. 짭스코. 3호 동굴이 좀 약간 재밌어요. 뭐죠? 여기가 약간 아키텐 지역이라고 프랑스의 서쪽 지역이잖아요. 파리는 약간 동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우리 강릉과 우리 무코왕이 있는 사람들은 못 본 도래요. 우리 속촌을 무시하는 거래요.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스코 동굴 수뇌 공연 실시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동굴이 수뇌를 해요, 전국을. 그럼 어떻게 해? 동굴을 어떻게 돌려요? 아니, 동굴 자체가 크지가 않다니까요. 250m 정도니까. 약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자, 자, 자. 내일부터는 무코왕. 다음 주는 강릉돌입니다. 진짜로 이동식 동굴이네. 이동식. 그리고 4호 동굴이라는 건 더 있는데 4호 동굴은 너무나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016년도에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짭스코 넘버2요. 여기에 연간 방문 인원만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울산 반구대 안 가고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을 보내서 못 가고 있거든요. 울산 금방 가요. 약간 이동식 반구대 이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울산 시청 관계자가 몇 번이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라스코 동굴이 있었습니다. 자, 금지된 장소.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곳인데요. 선생님,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노스 센티널 섬이 어디 있냐면 안다만 제도라고 예전에는 김연이가 대한항공을 폭파시켰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다만 제도거든요. 거기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일단 소속은 인도 땅이에요. 인도 영토지만 미얀마 쪽에 더 가깝습니다. 네. 안다만 제도에 있는 노스 센티널 섬인데 저기가 법적으로 일단은 금지가 됐어요. 일반인들은 방문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의 상륙을 막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접근하면 활을 쏴요. 아, 약간 요새 양궁을 많이 봐서 양궁이 생각나는데 그런 활은 아니겠죠. 양궁을 저분들을 약간 국가대표로 아, 일단 활부터 쏘고 본다. 아예 상륙 자체를 못하게 경계심이 대단하구나. 배가 접근하면 오지 말라고 해변가에서 활을 쏴요. 그래가지고 저기 상륙한 물론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거의 상륙을 못하고 지금은 인도 땅이잖아요. 인도가 법적으로 일반인들의 상륙을 금지시켜놨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외부인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건 언제쯤인가요? 일단은 1771년에 영국 해군 측량사가 여기를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센티널족이라고 거기 원주민이에요. 한 400명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접근하면 활을 쏘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이런 공격성을 보인 사례는 많았는데 최근에 한 2018년에도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우라는 사람이 여기 갔다가 또 혼줄이 났다고요. 일단은 1970년대 때는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여기 상륙했다가 활을 맞아가지고 허벅지를 관통당해요. 이거는 그때 당시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사진 찍고 있다가 마이 레그! 또 있었고 또 한 어선이 표료를 해가지고 선원들이 술 먹고 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저 섬에 상륙해 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도 희생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고 심각하구나. 미국의 선교사인 존 앨런 차우가 2018년도에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저 땅에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예방접종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저기 원주민들이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 감기도 만약에 전염이 되면 죽을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예방접종도 맞고 근처에 있는 섬에서 11일 동안 자가격리를 또 했다고 해요. 혹시라도 있을 바이러스를 다 물리신 다음에 상륙하겠다. 그래서 일단 저기 상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선 하나 포섭을 합니다. A.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저 섬 근처까지 갑시다. Oh! That's illegal. 불법이다. 불법이다. 돈을 더 주겠다. 그럼 갑시다. 갑자기 합법이 되네. 합법이 되네.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섭외가 된 배도 무서우니까 우리는 상륙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1km 바깥에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 앨런 차우가 내가 그러면 카약을 타고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접근을 해요. 카약을 타고 접근을 했는데 당연히 원주민들은 화를 쏩니다. 무섭다. 오지 말라고. 어찌어찌 해서 이 존이란 선교사가 상륙을 했는데 그 소년 원주민 소년이 화를 쏜 거예요. 이 존한테. 정말 뭐라고 할까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에 화살이 맞은 거예요. 탁! 급한 김에 아무리 성교사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으로 막은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영화 같다. 영화 같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 소년에게 선물로 던지고 자기는 도망을 갔는데 카약을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카약을 원주민이 훔쳐간 거 뺏은 거 압수 압수 내가 타고 온 모서는 1km 바깥에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영화인데 뛰어들자. 아싸! 뛰어든 다음에 존 앨런 차우가 1km로 수영을 해가지고 모선까지 갑니다. 조우련 선생님이요? 조우련이에요.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모선을 끌고 온 거를 원주민이 본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적대시하는 것 같으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섭외가 된 어선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 어떻게 탈출하려고 우리 가면 난 구할 생각 하지 말고 난 저기서 죽든 살든 난 저기 상륙하겠습니까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 갑니다. 정말로 안 도와줘도 되죠?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겨요. 혹시나 내가 저기 섬에 가가지고 죽더라도 이건 신의 뜻이다. 날 원망하지 말고 저 섬 원주민들도 원망하지 말라. 약간 좀 뒤끝 없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남긴 마지막 유서 같은 거를 또 이 선원들에게 남겨주면서 지금 안담한 제도에 있는 자기 친구 알렉스라고 있는데 이거를 넘겨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어선은 빠지고 이 어선도 약간 찝찝했던 거예요. 저거 가면 신고를 해요. 그래요. 살인사건이잖아요. 난리가 나요. 인도 당국에서? 인도도 그렇고 미국 국적이잖아요. 미국 국적이니까 죽은 사람이. 미국인이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도 당국도 미국 당국도 쉬쉬쉬쉬. 인도도 노스 센티넬 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사망사고다. 그거를 끝. 미국 당국도 저거는 섬 주민의 정당 방위였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이후에 정말로 저섬은 상륙금지기가 됩니다. 민간인 완전 접근금지. 그리고 인도 당국이랑 미국 당국이 시신이라도 약간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수습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럼 지금도 저섬에 고의는 묻혀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저섬의 원주민들은 사실 세계 다른 곳에 가도 저런 전통 원주민들은 다 있잖아요. 있죠. 왜 저섬의 원주민들은 이토록 외지인에게 배타적인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일단 저희들이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화 쏘지 마세요. 활 맞고 시작하니까 요것만 물어보고 할게요. 왜 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한데 추측에 따르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어떤 트라우마 1880년에 영국 식민지 시절이죠. 당시 영국 탐험대가 여기 상륙을 해가지고 노인과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영국 배에 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바이러스에 전혀 노출이 안 됐던 노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만했네. 진짜 트라우마구나. 그렇죠. 아이들은 다행히도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제 섬으로 돌아온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영국 배 탔다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저기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절대로 외지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저 사람들한테 호환마마인 거죠. 호환마마죠. 그런데 지금은 금지구역이 됐지만 1991년에는 한때 분위기가 조금 좋아서 원주민들이 약간 마음이 열린 적도 있었다면서요. 판딧이라고 하는 인도 인도의 인류학자가 내가 저섬에 들어가서 난 인류학적으로 원주민들을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접근을 해요. 뭘 썼냐면 뇌물이요. 원주민들한테 줄 뇌물? 뇌물. 뭘 줘야 되나? 무슨 시계라든지 이런 워크맨 같은 거 워크맨이 거기서 왜 나오냐. 콜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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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맨 워크맨 좋아했을 수도 코코넛이든지 생선 같은 약간 먹거리를 약간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런 건 저 사람들도 좀 널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약간 자갈치 아줌매한테 고등어 선물로 그런 느낌인데 그게 먹혔나요? 그래서 약간 통했다고 해요. 그래요? 좋아했구나. 절대로 그렇지만 여러분 뇌물 주고받고 하지 마십시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향응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양반도 완전히 육지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퐁덩 뛰어들어가서 약간 물이 찰랑찰랑 허리까지 온 상태에서 죽어받고 그렇다고 해요. 사진도 다 반신욕 사진이네요. 반신욕이요. 육지에 발을 딛고 있지는 않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소년 중에 하나 원주민 소년이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자르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여긴 정말로 연구고 모시기관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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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거는 못 참지 이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참 미지의 섬입니다. 그래도 그때 조금 더 알게 된 그들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농업이 아니라 아직까지 수렵 채집으로 먹거리를 구한다고 하고 불을 어떻게 만드는지 프러메테우스가 저기도 안 갔나 봐요. 불을 못 피우나요? 불을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화가 됐을 경우에만 불씨를 보관을 하지 직접적으로 부시돌 같은 걸 쳐가지고 불을 지피는 방법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라이터를 줬어야 되네. 라이터 그렇죠. 그러면 잘 썼겠다. 치 치 치 치 치 이렇게 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숫자는 2까지밖에 못 센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아 셋이 뭐예요? 된다고 하죠.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가지고 약간 화살촉을 만들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로 철을 재련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어선이 표리를 했을 경우에 어선을 분해해가지고 화살촉을 만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은 금지된 구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찍고 인도 찍고 이번에는 수많은 음모론의 성지점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공군기지 51구역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 이건 군사기지니까 당연히 출입 통제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뭐 51구역 또는 Area 51이라고 하는데 51 여기 경고문을 보면요. 일단 51구역이 전체의 면적은 서울시의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경고문이 무시무시합니다. 허가 없이 여기 들어오면 발포한다. 발포한다. deadly force를 이용한다. 어떤 구식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하지. 궁금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온라인 게임 문제가 가지고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걸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보세요.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거 너무 열받는데 먹힐 것 같긴 해. 먹힐 것 같긴 해. 너 게임 학원 가란 말이야. 안 가.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육부 참고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기 한번 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저기를 한번 우리 뚫고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실제로 deadly force가 그러니까 총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인가요? 끝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뭘로 유명한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음모론이 이렇게 발생해요. JFK가 무슨 케네디 대통령이 CIA가 죽였다든지 여러 가지 음모론은 모를 경우에 음모론이 발생하거든요. 잘 모를 경우에 베일에 쌓여있을 때 베일에 쌓여있을 때 저기도 지금 못 들어가니까 각종 음모론이 나오는데 어떤 음모론이 있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 안에서 외계인과 UFO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이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보셨나요? 못 봤어요. 거의 한 30년 전 영화네요. 여기 보면 미국 대통령도 저길 몰라요. 51구역을? 정말로 외계인이 침공을 한 다음에야 51구역 담당자가 미국 대통령을 저 안으로 데려온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우주선거 외계인을 연구하고 있었다. 대통령 몰래? 대통령이 그때 열받아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미국 대통령한테도 극비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모를 만큼 극비리의 외계인을 연구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음모론도 너무 허무 명락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1947년에 바로 옆동네죠.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웰에 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비상착륙을 합니다. 떨어져요. 이걸 동네 주민이었던 브래질이라는 사람이 가요. 오우 왓 이즈 디스 그래가지고 당국에 신고를 하거든요. 썸띵 스카이에서 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잘하시네. 바로 이해하시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라이. 그래가지고 미 육군 측에서 이걸 수호하러 옵니다. 미 육군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플라잉 디스크 일 것 같다. 플라잉 디스크 말 그대로 비행체 비행체 비행을 하는 동그란 물체이다. 어? 그래요? 비행을 하는 물체입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다 이거 플라잉 디스크 비행체구나. 알고 있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기상관측 위성 풍선 같은 것이 떨어졌다. 라고 퉁치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느낌인데 처음부터 미 육군 당국이 이거는 기상관측 기구다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비행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했다가 언론 보도는 아 이거 기구예요. 더 수상적어. 더 수상해.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일파 만파 펴지면서 비행체가 어쩌고 저쩌고 외계인이고 UFO다. 그럼 이게 어디 갔을까? 못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바로 옆동네 51구역 거기에 이 외계인을 갖고 와가지고 외계인이 지금 감금돼 있다. 감금 거기서 연구되고 있어. 라는 음모론이 시작되면서 일파 만파 51구역은 외계인 연구장소다. 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기름을 약간 끼얹은 격인데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UFO를 봤다. 이런 증언을 한다면서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해군 측에서 인정을 한 건데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미 해군 전투기들이 만약에 비행을 하면서 레이다에 뭔가 녹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인류 기술로는 날 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걸 포착을 한 거예요. 오 마이 가시 저게 뭔가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이죠. 캡처한 저 영상을 보고를 했는데 나온 결론도 이거예요. 현재 기술로서는 저 속도로 날 수가 없다. 조작은 아닌 거죠. 그렇죠. 조작 아니에요. 중력을 거스르면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날 수가 없다. 하면서 일단은 이게 UFO 자체가 Unidentified Flying Object니까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그렇죠. 미국 당국이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이게 외계인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인정. 심지어 하나 더 있습니다. 51구역의 정체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까지 나온다고요. 밥 라자르 밥 라자르 얼굴을 보면 신뢰성 팍 떨어져요. 약간 사실이네요. 뭔가 조금 쎄한데요. 본인은 MIT 나왔다고 하는데 MIT 느낌도 있긴 있다. MIT 아니 공부 잘할 것 같아. 자기 말에 따르면 자기가 51구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근무를 하면서 외계인을 배부하는 것도 보고 또 외계인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UFO가 어떻게 나는지 중력을 거스르고 이걸 연구하는 것도 다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럼 왜 이 언론 인터뷰를 하냐 물어봤더니 보험 차원에서 보험 얘기하거든요. 보험이다. 내가 다 봤고 근무를 했고 내가 얘기한 본 것을 실명으로 난 폭로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당국이 나를 가만 놔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자기 MIT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MIT 가서 물어봤어요. 졸업생 중에 밥 라자르가 있냐 없대요. 그래요? 그때는 밥 라자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당국이 지웠어 내 기록을! 어디어든 근무했다고 또 얘기해요. 방유산업체 또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근무했냐고 없대요. 또 지웠어? 지웠어 당국이! 무슨 치트키네. 지웠어가. 그런데 결정적인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건 잡지사 특종입니다. 이 MIT는 다른 방송에서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MIT까지는 당국이 지웠을 수가 있다. 지웠다 쳐? 지웠다 쳐? 지웠다 쳐? 어렸을 때 동창들을 만났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네. 물어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밥 라젤가 있었다. 그래요? 어디고 고등학교에 나왔었냐 물어봤더니 어디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 가봤어요. 밥 라젤이라는 친구 졸업생 맞냐고 맞다고 혹시 성적표 좀 볼 수 있냐고 약간 힘있는 사랑을 싣고 느낌이네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성적표 동의도 한 거하고 다 까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프로그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라젤의 고등학교 성적을 확인했는데 이 성적으로는 MIT의 M자도 못 달아. 이거는 뭐 지우고 나발이고 지울 것도 없네 지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점점점점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뉘앙스로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계에 금지된 구역들 마지막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로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체르노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1986년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1986년도에 당시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당시는 소련이었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체르노빌에 있었던 원전이었거든요 당시는 소련 소속 원전이죠. 이게 약간 실험을 하다가 오발해버렸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원자로를 돌리는 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얼만큼 버티나 한번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다가 이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뻥이야 터져버린 거거든요 당시에 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른바 방사능 물질이 주변에 쫙 퍼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피폭대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죽은 사람만 2만 5천 명이 넘는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피해들도 엄청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접근 금지다. 여기는 아직까지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콘크리트를 부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서는 더 이상 폭발이 없게 만든 다음에 민간인이고 누구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라는 진짜 금지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한 몇 년 전부턴가 약간 다크투어리즘 느낌으로 우리 여행 유튜버들이 체르노빌 가서 영상 찍고 막 올리고 이러던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전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hbo라는 케이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브작 드라마 체르노빌이라는 걸 봤어 봤어 그렇죠. 저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체르노빌 한번 나도 한번 가서 가볼까 하다가 정말로 다크투어를 만든 거예요 체르노빌 안에 근 동네에도 들어가도 되고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방사능을 막는 이 보호복을 입고 체르노빌 원전 원자로 안까지 들어가는 다크투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 지금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기서 동영상 찍었다 노트북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입소문이 퍼진 거죠 조회수는 잘 나오더라고 조회수는 잘 나오죠 궁금하니까 그래도 잡지사도 잘 나와요 잘 나오죠.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체르노빌 얘기하면서 10만 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자 이렇게 세계의 금지된 장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2주년도 다가오고 해서 한번 썬 김 선생님 자택을 저희가 들어가서 좀 밀착 취재를 해볼까 하는데 여기는 금지된 장소인가요 열려있는 장소인가요 여기요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숙을 하시나요 그 근처에서 이제 그 회식을 하는 친구들의 집합합숙소예요 아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활짝 열려 있으시네 활짝 문이 열리네요 썬 김 집 들어가요 금지를 금지하는 방송인 썬 김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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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